수요일에 시끄러스 조리동 arts 이면 앞지분도 달로 가드릴게요! 잠시 후에 색소 사용하셔서 색깔 넣으시고 왼손으로 해주시면 옆에 바르실데도 오른손은 끝 색깔은 지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! 그럼 한 방 한 방 안 되죠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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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다면 바꿔주시면 돼요! 나는 하늘색 색깔이었다. 그리고 나선 색깔이었다. 칠리 깨끗이야. 오오오. 그리고 애기가 색깔 만드신 다음에 안에 넣어주실 때는 엄마, 이거도 돼. 엄마, 이거도 돼. 떡볶이 돼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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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꽃이 손목하네, 일단. 우리 둘이 돼, 아니? 흰색으로 할 것 같아. 흰색, 주황색. 이거 선크림 다 못해. 여기다 와. 이거 한 거예요. 와, 한 범위. 이거 약간 피같이 색깔이 됐네. 빨리 오세요. 맛있어. 아, 뭐 안 먹었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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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… 맛있어 봐. 공기 좀 빼. 빼고. 빼고 이렇게 띠를 두르는 거예요? 살짝 짜고 빼고 좀 더 눌러 짜증나 도망가고 잘 알지? 예전에는 무릎이 나가는 거 야 야 확인과 같이 원영이 원영이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예쁘다 이렇게 해서 핸드위가 되게 크면 맛있을때 앞으로 나오고 눈 아시죠? 눈 아시죠? 노란색 앞에다만 짜면 돼요. 노란색 쪽은 앞이다. 어디다 하냐면 이번에는 딱 하나 있지? 여기 여기. 그렇지 잘하고 있어. 더 조금만 그렇게. 그렇지. 오 잘하는데. 다 산다. 그렇지. 그렇지? 파란색. 파란색. 한 번 쭉 뿌리고. 그만큼씩만 잡아서 이렇게. 그렇지. 이게 L인 거 봐. 근데 하얀색이라고 봅니다. 진짜 왔다. 테마리 이렇게. 근데 하얀색. 일단 태발. 조금만 많이 넣으시면 되는데. 좀 더 넣어 mouth. 살짝 살짝. 여기. 가봐 주세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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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 완성된대 그러면. 네. 싸 볼 수 있겠어? 둘. 싸 볼. 옳지. 그럼 더 세게. 한 번 더. 오케이. 더 뜨게. 오케이. 진짜 표시되고 있어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우리 밑에 것만 돌려볼까 한 번? 하나 둘 셋. 옳지. 한 번 더. 하나 둘 셋. 짠. 잘했습니다. 이야. 우와. 진짜 이쁘다. 잘했다. 대각선으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. 살짝은 탕탕탕 쳐주시면 돼요. 그런 다음에 그대로 닫아서. 고리 걸어주시면 되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드렸을게요. 저녁을. 으악. 이제 두 번 더. 가끔 나야. 세 번 더. 갈게요. 감사합니다.